안녕하세요. 부자된 뮤직티비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여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20일 오전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관 합산한다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오랜만에 좋은 정책이 이렇게 나와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영상을 켰고요. 이 부분은 진짜 머릿속에 꼭꼭 넣어두셔야 되겠죠.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요. 내년 1월 1일이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순차 시행된다고 합니다. 배우자 통장기관 합산이라던가 장기 가입자 우대라던가 미성년자 인정기관 확대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되고요. 주택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 등의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024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이번 개정안은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7월 4일날 있었죠. 추석조치로 추진되었으며 앞서 지난 8월 말에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한 바 있죠. 주택공급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3가지 정도인데 한번 보시죠. 첫번째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지에서요.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50% 최대 3점 합산 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인데요. 50%를 합산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함으로 2024년 3월 잠정이라고 하네요.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요. 꼭 만약에 부부 모두 통장이 없으실 때는 꼭 개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지에서요. 동점자가 발생하면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죠. 근데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 당첨자로 결정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는 이거 자녀들 미성년자 혹시 자녀들이 있으시면 꼭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을 2년으로 했는데 이게 5년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통장을 가입하게 되면 현재보다 이른 시점에 주택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개정안 시행을 위해서 15개 은행 및 한국부동산원은요.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으로 첫번째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그리고 두번째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 가입자 우대는요.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하고요. 세번째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나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2024년 7월 1일 토요일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국토교통부 진연한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저축 제도 개선이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하며 앞으로도 청약통장이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지속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어렵죠. 어렵고 요즘 분양권이 나와도 거의 시세 대비 시세차익을 거두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인데 한마디로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약통장 해지하는 분들도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청약통장은 해지를 하시면 안되겠죠. 이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좋은 정책들과 청약통장이 있을 때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요. 반드시 청약통장,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해지하지 마시고요. 그 통장을 보유함으로써 이런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해지하시면 안됩니다. 그럼 주택공급 규칙 변경사항 요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첫 번째 민영, 일반공급,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현행은 신청자만 통장가입기간을 산정을 했죠. 하지만 개선사항은 통장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하되 최대 3점까지 인정한다는 점입니다. 합산 점수는 현재같이 최대 17점까지 인정. 적용 예시인데요. 사례 첫 번째 보면 본인이 5년이고 배우자가 6개월 이럴 때 본인 7점, 배우자 1점, 3개월이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총 8점이고 사례 두 번째는 본인이 5년이고 배우자가 1년이라고 하면 본인이 7점, 배우자가 2점, 6개월이 인정되는 거죠. 총 9점. 그리고 사례 3은 본인이 5년이라고 할 때 배우자가 2년이면 본인은 7점, 배우자는 3점, 1년이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총 10점. 사례 네 번째는 본인이 5년, 배우자 4년이라고 하면 본인이 7점이 되고요. 배우자는 3년, 2년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총 10점. 사례 3과 사례 4가 동일하죠. 그리고 두 번째, 민영 일반공급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에 대한 부분인데요. 현행은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만약 발생하게 되면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개선된 게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요. 단기 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한다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절대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세 번째,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인데요. 현행은 미성년자 가입기간은 2년으로 하고 총액 240만원이죠. 그래서 2년만 인정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개선된 사항은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이 5년으로 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정 총액이 6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됩니다. 시행 전 인정기간은 최대 2년, 시행 이후의 인정기간은 시행일 전 인정기간과 합산하여 최대 5년을 인정한다는 내용. 참고하시고요. 적용 예시안인데 만약에 4세부터 가입하여 2014년 1월 14세인 사람이 향후 10년간 통장을 보유한 경우는요. 4세에서 13세 동정규정에 따라 2년이 인정되고 14세에서 18세 개정규정에 따라 3년이 인정되고 19세에서 24세 성년은 5년 전부 인정해서 총 10년이 인정돼서 12점이 된다는 그런 예시안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었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천안 통장 있잖아요. 요즘에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천안 통장에 해지해서 예를 들어 청약저축금리가 이거밖에 안되는데 2.8%밖에 안되는데 굳이 지금 유지할 필요가 있나 분양받는다고 해도 지금 시세대비 시세차익도 안나는데 등등 여러가지 그런 이유로 청약통장 해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속적인 특혜가 그리고 정책들이 발표가 되니까요. 꼭 청약통장 갖고 계시고 나중에 내 집 마련하실 때 꼭 좋은 혜택 받아가시길 기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